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YTN에 윤석열 발언 관련한 팩트체크가 올라왔습니다.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 이런 발언을 했던 윤석열 씨의 발언을 팩트체크한 건데요.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발언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다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말이 좋아서 노동시장 유연성이지 쉽게 말해 근로자들 얼마나 쉽게 자를 수 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유럽은 해고도 자유롭게 만들어놨다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OECD 기준 고용보호 경직도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유력 국가도 있었다는 거고요. 정규직 개인 집단 해고의 경우 11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고 16개 국이 더 느슨했다고 합니다. 임시직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엄격한 곳이 9개, 그렇지 않은 데가 18개 국이었다 하고요. 이를 보더라도 유럽 전체를 해고가 자유롭다고 묻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스웨덴, 독일 등 유럽 4개 국은 경직도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노사관계나 사회보장체계가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간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은 1900년대 후반 한국인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고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다. 어쩜 이렇게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이 야권 대선 후보의 1위인지 모르겠다. 검사 시절 칼잡이 노름만 했으니 대통령으로서 외교, 안보, 국방, 부동산 등등. 뭘 알겠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노동자 보호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건 다름의 시각이 아니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는 자유롭고 비정규직은 좋다고 권장하고 노동은 120시간이나 하라고 하는 윤석열 씨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끔찍할 거라는 반응도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저런 계산을 혼자 하더니 주 120시간 타령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반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유엔총회에 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핵심은 남북 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촉구하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셨고요.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건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고요. 북한에는 지구공동체 시대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밝히셨고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하자 그러면서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엔에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겠다고도 주장했는데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탄소중심 타령하던 윤석열 씨와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실 비교 자체도 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임기 끝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세계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협력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많은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통일, 하나가 된 조국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대통령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머니투데이에선 임기 8개월도 안 남았는데 종전선언 다시 꺼낸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8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지지율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고 대통령이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비난할 거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은 8개월이 아니라 임기 한 달이 남아도 남북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남은 8개월간 노냐? 8초가 남았어도 해야 된다. 이런 따끔한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하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 누구처럼 형광등 100개, 패션 외교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걸 바라진 않더라도 최소한 잘한 건 잘했다고라도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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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